오늘은 우동 끓이기 노하우 면발의 두께와 삶는 시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동을 집에서 만드는 것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요리의 큰 즐거움일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동 끓이기에 필요한 물의 pH와 중심 온도 그리고 최적의 시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더욱 맛있고 완벽한 면 요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동 면의 전분은 생상태에서는 소화 흡수가 되지 않지만 수분과 열을 가하면 입자가 팽창하여 호화되어 소화 흡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우동을 끓이는 주된 목적은 전분을 호화시켜 소화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며 면을 끓이기 시작하면 중심부에 열이 도달하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예를 들어 100도의 물에서 두께 4의 면을 삶았을 경우 1분 후에는 중심의 온도가 물의 온도와 같아질 정도로 빠릅니다. 그러나 수분이 내부로 침투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면발의 전분 입자를 감싸고 있는 글루텐 조직의 막이 수분의 침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삶는 시간에 길고 짧음은 우동의 굵기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굵기가 2배가 되면 단면적은 4배가 되어 삶는 시간도 4배가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면발 두께에 따라 끓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알칼리성 물은 피해야 하는데 이는 알칼리성이 전분의 물리적 성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동면이 알칼리성 물에서 녹는 주된 이유는 수산화 이온 OH- 때문입니다. 알칼리성 물은 일반적으로 pH가 8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때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수산화 이온은 면의 주성분인 글루텐과 전분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글루텐은 밀가루의 단백질로 면의 탄력과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칼리성 물의 수산화 이온은 글루텐의 단백질 사슬을 약화시켜 면의 구조를 손상시키고 탄력성을 저하시킵니다. 전분 또한 알칼리성 물의 영향을 받아 물리적 성질이 변화되며 이로 인해 면이 쉽게 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동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삶을 때는 알칼리도가 낮고 적절한 pH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을 삶기에 적합한 물의 조건으로 중요한 것은 알칼리도가 낮고 산도가 적당한 것입니다. 생면의 pH는 약 6 정도이며 pH가 5.56인 물로 삶을 때 면발의 변화가 가장 적고 컨디션이 좋은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동의 식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pH는 산성과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pH만으로 삶기에 적합한 물인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알칼리성의 정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밀가루는 완충 능력이 있어 약간의 알칼리성 물을 중화할 수 있지만 물의 알칼리도가 높으면 면발은 더 많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또한 물을 끓일 때 pH가 변화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끓이는 과정에서 pH가 소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끓는 물에 매실을 넣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는 매실의 산성을 이용해 물의 알칼리를 중화하고 약산성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알칼리성이 있는 끓는 물을 중화하여 사용하면 덜 녹아 맛있는 면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동은 갓 삶아낸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삶아낸 후 30분이 지나면 맛이 떨어지며 면발의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분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맛의 변화가 가장 적습니다. 갓 삶아낸 면은 표면의 수분 함량이 80% 이상인 반면 중심부는 약 40%의 수분 알덴테 엘덴테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분은 가열되어 알파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 분포가 고르게 되고 전분이 노화화되면서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씹는 맛이 없어진 면발이 됩니다. 따라서 맛있는 면의 조건은 갓 끓여낸 후에 수분 분포와 전분의 호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알칼리 물에 노출되지 않고 매끈한 상태의 면발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약산성의 물에서 갓 삶아낸 우동이 가장 맛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우동을 끓이고 난 후 30분이 지나면 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면의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20분에서 30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맛의 변화가 적다고 합니다. 우동 끓이기 노하우를 통해 면발의 두께와 삶는 시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맛있는 면. 요리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물의 pH와 알칼리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식초를 추가하여 물의 알칼리성을 중화하면 면발의 질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상의 맛을 지닌 면 요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